그리고 수병이 뒤에 있는데 그럼 앞을 보고 안무를 해야 돼 롯데월드? 한번 가볼까요? 어떻게 보면 sido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면서 멤버들이랑 있을 때 가졌던 공간이네요 그래 꿀잼 생각났다 롯데월드인데 우리 멤버들끼리 롯데월드가 절대 꿀잼이 하던데 继续 난 너랑 경북이는 공연장생이었어 난 역시 형은 내 옷갈로 생각했어 너랑 경북이는 공연장생이었어 덕음이 또 sticking 꼼꼼하게 handmade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식당은... 롯데월드가 진짜... 진짜 가래가 있었어 얘들아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정비가 없어 정비가 없어 안녕하세요 버틸와 하나진리 오 pomoc 버틸 우pe 몇 달 iese 지금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지않아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지않아 심지어 게임으로 아니 나 달려구여 나도 달려구여 나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아 야 어디야 너 엄마 총이랑 부러지기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